모듈이 왔습니다. 박스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가지고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잘 되겠지 바로 뜯어보자 됐다 21년식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일단은 앰비언트랑 그건 안됩니다. 그럼 노트북을 켜서 보자 지금 계획은 카프드를 만들어서 작동이 되는 것을 보는게 먼저라 해보자 볼트는 껴두자 이번에는 에러가 없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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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먼저 해볼게요. 눈 찌르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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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제 제 차도 제스처 컨트롤이 달렸습니다 오 대박 역시 그 지난번에 모듈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거를 제가 더 싸게 샀거든요. 이거를 한 150달러 전에 산거는 199달러로 24,500,000원에서 배송비 해가지고 30만원에 샀는데 이거는 15만원에서 배송비 3,400,000원에서 19만원 정도 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산 것보다 이게 더 최신 모듈이고 지난번에 산거는 환불을 받으니까 결론은 19만원에 이거를 단 겁니다 신기해 신기해 오 호호 전동 트렁크 할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 것 같아 뭔가 좀 기분이 좋구만 그러면 썬루프 초기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가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냐 이렇게 지 혼자 초기화를 해요 이 스타로 하면은 됐다 에러코드가 없다 제스처로 뭐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볼륨 조잘은 이거는 당연히 되고 3D 뷰를 이렇게 해서 오오 오 신기해 이전 트레Ты하는 건가 오 제스처 어허 신기하다 제대로 된 모듈을 사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썬루프도 잘 되고 아 맞다 그 붙일게 있다 이거를 샀는데요 이게 여기 몰딩에 붙이는 건데 7 시리즈는 좀 고급지게 이게 나오더라구요 이게 크롬 라인 몰딩이 이거를 좀 붙여야 되는데 이건 좀 밝을 때 가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보여 이렇게 제스처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모듈의 문제인 걸로 나왔으니까 애초에 정상적인 모듈을 샀더라면 그때 끝났을텐데 사실 제스처를 한 이유가 피의조 부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는 여기서 영상이 끝나는 걸로 피의조 부저는 사긴 했는데 겨울에 범퍼를 뜯으면은 클립이 막 부서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따뜻한 데를 가서 범퍼를 뜯거나 아니면 내년 봄이나 그때 범퍼를 뜯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룸미러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비싸서 아무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